썬넘은 폴란드 한국의 단호한 결정 폴란드 KSM 도입에 활짝 웃었다. 트집 잡았던 폴 깎다 외상 도입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보급로를 집중 타격해 명성을 떨친 미국산 하이마스보다 우수한 천무 다연장 로켓이 폴란드에 또다시 수출됐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발사대 72대 사거리 80km 유도탄 CGR-80 290km 유도탄 C10-290에 대한 2차 실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16억 4400만 달러 약 2조 226억 원 규모다. 지난 2022년 천무 290대에 대한 7조 원 규모의 기본계약을 맺고 218대에 대한 4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추가 수주가 이뤄진 셈이다. 이번 계약은 올해 6월과 11월까지 당국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이뤄져야 효력을 발휘한다. 천무의 성능과 신뢰성 계약 이행 능력 등을 폴란드가 인정하지 않았다면 2차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미 무기와 같은 개념 성능은 앞서 다연장 로켓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로켓 여러 발로 제압하는 무기다. 서방에서 다연장 로켓 표준은 미국산 M270과 하이마스다. 미군은 다연장 로켓을 세게 어느 곳이든 신속히 전개 적 후방을 정밀 타격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M270은 로켓탄과 에이테큼스 전술탄 도미사일로 최대 300km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다. 궤도형 차체를 쓰는 M270은 수송기 운송이 불가능하다. 발사대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유도로켓을 사용해 화력 약화를 최소화하고 50코시 중형 전술 트럭을 사용해 기동력을 높인 것이 하이마스다. 2015년 한국군에 전력화되고 폴란드에 수출되는 천문은 M270과 하이마스의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성능은 더 우수한 다연장 로켓이다. 궤도형 대신 차린형 차체를 개발해서 기동력을 높였다.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사용한 덕분에 사격 반응 시간은 93초에서 16초로 감소했다. 발사 후 재장전도 매우 신속하다. 북한 대구경 방사포는 별도의 장전장치로 로켓탄을 한 발씩 재장전한다. 천문은 발사대 상부에 크레인이 내장되어 있고 필요시 포드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재장전 속도가 북한보다 훨씬 빠르다. 표적 특성과 작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로켓탄을 사용한다. 자탄 수백 개를 살포하는 232mm 로켓탄은 자폭 기능을 갖춰 목표 제압 외에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한다. 정밀 유도를 통해 80km까지 날아가는 239mm 로켓탄은 위성항법 체계 등을 사용한다. 천문은 이러한 로켓 6개를 한 대 묶은 포드 2개를 탑재할 수 있다.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만들어질 천문은 280mm 로켓과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를 운용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핵심 기술 개발과 업체 차원의 투자로 개발되는 280mm 로켓은 탄두에 보존 날개가 있었던 기존 로켓과 달리 동체 뒤쪽에만 날개가 있다. GPS 수신율을 높이고 비행 성능을 개선해서 명중률 향상을 꾀하려는 의도다. 280mm 로켓 4개를 묶은 포드 2개를 장착하면 150에서 160km 떨어진 표적이나 넓은 지역에 분산 배치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다. 램제트나 덕티드로켓처럼 크기를 소형화하면서 대구경탄을 더 멀리 보내는 고성능 추진기관 설계, 제조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사거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개발 중인 케스슴은 탄두 중량 600kg 수준의 침투관 통탄으로 휴전선 북쪽의 갱도 진지를 파괴한다. 천마의 폴란드 수출형은 호마르케이로 불린다. 사거리가 각각 80km인 유도로켓과 290km인 시험-290 전술 미사일로 구성된다. 차체는 폴란드 젤츠 차량을 사용한다. 시탑-290은 케스슴을 토대로 개발된 수출형 무기다. 폴란드와 인접한 러시아는 북한군처럼 고강도 콘크리트 벙커를 국경에 세우지는 않는다. 침투관 통탄이 큰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탄도를 고폭탄으로 바꾸고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늘려 미사일 수출 통제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 를 충족했다. 지난 24일 충남 아는 국방과 학연 구소시험장에서 파웰베이다, 폴란드 국방부차관 등이 보는 가운데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폴란드 방산업체 PZG, 그룹사나 메스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122mm 로켓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폴란드 정부는 천무 2차 계약 체결을 공개하면서 122mm 로켓탄을 발사대에 쓸 수 있는 운송 및 발사 컨테이너를 생산할 능력을 획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가 만드는 M-21 122mm 무휴도 로켓은 러시아산 BM-21, 체코산 RM-70 다연 장로켓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집속탄은 32km, 고폭탄은 41km를 날아간다. 하나측이 다수의 로켓탄을 한 대, 묶는 포드 관련 기술과 호마르케 시스템을 122mm 로켓에 통합하는 부분을 지원하면 폴란드가 포드 등의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향후 폴란드는 호마르케와 미국산 하이마스의 쓸 탄약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연 장로켓은 발사대보다 탄약 확보에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군 관계자는 다연 장로켓 발사 체계가 전체 비용의 10%라면 나머진 모두 탄약 비용이라고 말했다. 로켓탄은 소모량이 매우 크다.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하이마스는 6발짜리 포드 1개로 구성된다. 이걸로 일제 사격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초에 불과하다. 하루 내내 폭격하려면 막대한 탄약이 준비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폴란드 거점을 거쳐 1000km에 달하는 도로를 달린 끝에 도착한 보급대에서 로켓탄을 받고 있다. 그나마도 도로 사정과 러시아군 공습 위협 등으로 전선에 도달하는 수량은 부족하다. 소모량에 비해 보급되는 양이 적으면 병참 효율이 떨어진다. 메스코의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군 다연장 로켓에 사용할 수 있는 탄은 M-21-122mm 로켓탄 외에는 없다. 하이마스나 호마르케이를 쓰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로켓탄을 구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겪은 보급상에 어려움을 잘 아는 폴란드로선 국내 생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기술을 축적하는 효과도 있다. 폴란드가 한국산 유도, 무효도 로켓 개발 및 대량 생산 기술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천문은 루마니아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유사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폴란드 수출 프로그램이 하나의 전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폴란드에서의 성과는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해외 방위산업 시장에서 경쟁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위산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천모 다연장 로켓의 경우 강력한 경쟁자가 유럽에 출현했다.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스가 개발한 펄스 다연장 로켓이 그것이다. 펄스는 러시아산 그라드 122mm 로켓과 160, 306, 330mm 로켓, 370mm 미사일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최대 300km까지 타격한다. 370mm 프레데터 호크 미사일은 공산오차 10m의 정밀도를 갖췄다. 발사 후 8분 만에 300km 떨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발사 임무는 시작 후 1분 이내에 실행이 가능하다. 이베코나 타트라처럼 유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트럭의 발사대를 탑재하는 방식이라 가격이 낮다. 주문이 밀려 인도 시기가 늦어지는 하이마스보다 훨씬 빨리 인도받을 수 있다. 이미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주문했고 잠재적 고객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북대 서양조약기구의 실질적 리더 미국도 폴란드의 하이마스 F-35A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M1 전차 A-64 공격 헬기 등을 판매했다. 이탈리아는 하이마스 체코는 F-35A 판매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는 협력관계인 폴란드가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을 발전시켜 경쟁자로 등장할 위험도 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는 자국 방위산업의 잠재력에 미칠 영향을 언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자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 수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으로선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에 대해서 선진국보다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폴란드처럼 공업력을 갖춘 국가라면 이전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실제로 티르키에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K-2 전차 기술을 획득한 뒤 세계 시장에서 판매를 시도한 바 있다. 폴란드도 옛소련 무기 기술을 활용해 수출을 한 바 있다. 러시아산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만든 그롬을 현대화한 포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였다. 이후 발트 3국과 조지아 등에 수출됐다. 냉전 시절 만들던 옛소련 T-72 전차를 현대화한 PT-91 전차는 말레이시아에 판매됐다. 이 같은 실적에 비추어 보면 폴란드의 천모 다연장 로켓에 쓰이는 로켓탄 관련 기술을 이전했을 때 폴란드는 신형 로켓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이마스와 호마르케이를 대량 도입한 폴란드로선 국내 수요 충족이 우선이겠지만 수출 시장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연장 로켓 체계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로켓탄인데 이 분야에서 경쟁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자를 지속해 폴란드 등 잠재적 경쟁자와의 격차를 꾸준히 벌리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 수주에 만족할 때가 아닌 이유다.